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2021학년도 수능 데뷔를 위한 마지막 겨울방학 마지막 잘 보내고 계시지요 막 마지막 겨울방학이라고 하니까 막 긴장되고 바운스 바운스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러지 자 오늘 이 캐스트의 목적은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지막 겨울방학에 대한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자극을 좀 받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장풍이가 그 방향성을 좀 잡아들이기 위해서 캐스트를 제작하게 되죠 자 겨울방학 동안 구경수뿐만 아니라 탐구 영역까지도 잘 준비해주는 풍만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구경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탐구 영역을 조금은 조금은 특안시 특안시 했던 풍만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여하튼 모든 전국의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막 걱정되고 두렵고 막 피해를 주잖아 그치 이렇게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수능 그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주고 있어서 장풍이는 정말 우리 풍만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 수능은 장기 레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체력 및 멘탈 관리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및 학습 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고 따라서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본격적인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훈련에 대한 기초 체력이죠 기초 체력이 안 좋으면 훈련 받을 때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빨리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에 따라서 능률도 안 오르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수능을 장기 레이스라고 했으니까 이 수능을 훈련에 비유해보면 우리가 수능에 대한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기초 체력과 같은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 완성과 용어 정리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공부해 놔야지만이 그 기초 체력을 통해서 수능적 사고력 그리고 응용력 자료 해석력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개념 완성 지존력을 완강을 했다면 장풍의 야심작 필살기 있죠 그 필살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두살 즉 백지 노트를 이용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해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파악이 되었다면 다시 강의를 복습하면서 놓쳤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완강을 하지 못했다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풍마이들이 아직 완강을 못했겠지요 그렇다면 날짜를 정하는 거야 2월 28일 기출분석 지구력 오픈일 또는 3월 12일에 실시가 되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날짜를 목표로 하고 고3 학기 시작 전에 개념 강의를 최소한 1회독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앞서 말했듯이 기본 개념 완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분석 더 나아가 심화 내용 정리 더 나아가 자료해석 능력 키우기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대비에 대한 응용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풀이를 유형 분석만 하고 또 문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한다? 이거는 마치 애들아 수영을 배우지도 않았어 그냥 아무것도 할지 몰라 그냥 잠수만 하는 거야 물속에 등등 떠다니는 거야 수영의 기본 자세 뭐 유형이라는 거 하나도 배우지 않고 저 잠수할 수 있으니까 저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서 횡단할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얼마나 비율적인 얘들아 최소한 자유형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얘들아 들이 누워서 힘들 때 얘들아 들이 누워서 배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체력 자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수능 및 기출문제 풀이 방법을 익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월에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바로 첫 번째 응용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캐스트 업로드 일을 기준으로 아마 지난주에 46강 개념 완성 지존력이 드디어 완강을 해 그리고 지금 장풍이는 2월 28일 강의 오픈을 목표로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위한 첫 번째 문제풀이 훈련 강의 바로 기출문석 지구력을 준비하고 있지요 이 지구력 강의에서는요 바로 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들을 이 현재 교육 계정에 맞게 단원별 유형별 난이도별 기출문제를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해보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힐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장풍이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 장풍이가 왜 이렇게 기본 개념을 빠르게 오픈하고 2월 초에 완강을 했을까 장풍이는 다 계획이 있구나 장풍이는요 2020학년도 수능 전부터 개념 완성 지존력 강의를 준비했고 11월 8일 2019년 11월 8일에 지존력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그 이후에 빨리빨리 업로드가 되면서 2월 초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연휴 주말 다 없이 얘들아 계속 수업연구와 강의만 하면서 2월에 꼭 완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월 학평 전에 풍만이들이 기본 개념을 한번 완성해보고 기출문제를 살짝 감을 잡아보면서 수능 문제의 유형이 친숙해진 다음에 바로 3월 12일에 보는 2021학년도 첫 수능 대비 모의고사 3월 학평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2015개정 교육과정의 첫 고3 전국단위 모의고사 3월 학평은요 지난 고2 때와 겨울방학에 공부한 것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존력으로 개념을 완성하고 그리고 지구력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힌 다음 3월 학평을 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지구력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아? 생각해봐 3월 학평에 대한 성적이 좋아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풍만이들이 조금만 부지런히 노력해주면 좋겠고 만약 아직 기본 개념 지존력 즉 기본 개념을 다 완강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과 계획을 잘 정비해서 점검하면서 가던 길을 쭉 가면 됩니다 이에 맞춰서 장풍이가 다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와 주면 됩니다 3월 학평 고3 수험생활의 첫 발걸음을 좀 더 자신있게 내딛을 수 있도록 우리 풍만이들에게 장풍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 고민하다가 3월 학평 대비 모의고사와 해설 강의를 무료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맞추어서 한번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 3월 학평이 끝났어 자극을 좀 받았어 그러면 해설 강의 영상도 업로드 할 것이니까 이 3월 학평을 통해서 아 수능은 이렇게 될 것이다 분석하는 것 그 분석 영상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3월 학평에서 자극을 받고 반성도 하고 앞으로의 수험생활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풍만이들 지난 1월 24일이 바로 D300일이었습니다 우리가 11월 19일에 실시가 되는 수능 정말 대박 나고 싶고 정말 좋은 결과 얻고 싶고 그래서 효도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 그치? 난 더 그래요 난 더 간절해 11월 19일의 결과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 우리 전국에 있는 수험생 풍만이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를 위해 오늘도 지치지 않고 무작정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지구과학원에서 만점을 받고 그리고 1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나 장풍이의 꿈이기 때문에 난 오늘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이거 하나만 붙잡으십시다 수능 지구과학원의 기본이자 핵심이 뭐라고? 바로 기본 개념 완성 고3 새학기 시작이 다가오면서 지금 현지의 학습 정도에 따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풍만이들 그런 풍만이들을 위해서 2021학년도 수능 지구과학원에 대한 커리큘럼 다시 한번 장풍이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캐스트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풍이의 커리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 게시판 그리고 개인 SNS, DM 그런 것들로 막 문의를 주세요 장풍이가 아니라 성심성의껏 다 답변해 드립니다 새벽 4시까지 막 그리고 막 음성으로도 막 올려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내 꿈이니까 이런 걸 질문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늦는 건 아닐까요? 이후에 뭐를 더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풍이가 같이 동행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얘들 같이 해봅시다 3월 학평을 위해서 한번 오늘도 힘내보고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한번 우리 한번 이를 악물고 내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목표 3월 학평에 대한 그 목표를 잘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꿈아이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 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꿈아이들 지치지 말자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꿈아이 우리 꿈아이들 우리 꿈아이들